자 이어서 성령과 구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번 하고 있었죠 제 지난 시간에 읽어 드렸던 건데 19번 앞에 부분 교재 다시 넣어놨어요 보시면서 오늘 진도 나갈 때 참고하시라고요 이번에 오순절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중시하는 게 오순절인데 의미 부여가 다르죠 유대교에서는 홍해 건너 탈출해서 모세 인도로 탈출해가지고 50일 뒤에 식계명 받은 날이죠 율법 받은 날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째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은 날입니다 즉 오순절은 쉽게 말하면 교회 생일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죠? 성도들의 커뮤니티죠?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언제 탄생했냐? 오순절 때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성령 받은 날이에요 유대교랑은 의미 부여가 달라요 율법 받은 날 유대교는 기독교는 성령 받은 날 신기하죠 같은 날을 가지고 한쪽은 율법 대 한쪽은 성령 이게 구약과 신약의 대결이죠 율법 구약과 신약 성령 그래서 기존 구약 시대는 교리, 율법에 인간의 개성을 절대적으로 복중시켜서 끌고 가려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개성,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밖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고 안에서 성령이 각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개성의 삶이, 이 혼과 육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거룩해지고 육이 영화되는 겁니다 혼과 육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혼과 육을 때려잡아가지고 율법에 맞추려고 했던 게 구약이죠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면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사기를 치거나 위선자, 바리세파 아니면 좌절한 죄인들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식 접근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본값인 하나님의 형상을 각성시키자 19번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결국 핵심 가르침은 성령 받아서 구원 받자죠 구원의 단계는요 칭의, 의로워지고 성화, 거룩해지고 영화, 부활체를 얻자 영은 영이 각성되면 성령 받으면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고 혼이 각성되면 정화되면 성화, 육이 거듭나면요 영화 이 흐름으로 쭉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도 칭의, 성화, 영화로 다 봤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만 예수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 칭의, 성화, 영화를 보는데 19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오늘이 또 오순절입니다 항상 성령 강림한 날이죠 오순절을 부하로 50일 하면 한정된 날이 되지만 성령 강림한 날 하면 오늘 아니에요 항상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일이 돼야죠 자신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한정 의심 없이 믿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라는 게 자기를 죽이거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내 개성대로만 하지 말고 잠시 개성을 억지로 율법에 끌어다 그냥 붙여라 이게 아니고 자기 개성을 잠시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과 혈육의 자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으며 영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성령 각성을 해내야 됩니다 내 성령이 각성되어야 칭의 그리고 성령을 실천하면서 성화 영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제가 방법론도 다 지시드렸죠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의 현존을 깨달아서 성자 예수님을 빌었는데 성자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성자 예수님과 하나가 됐더니 뭐가 돼요? 성령과 하나가 되죠 성령을 깨닫게 되죠 그게 신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깨닫는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칭의 그래서 칭의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인 사랑과 정의의 진리에 안주하게 된다는 건 성화입니다 진리에 안주하는 건 성화죠 성령에 안주하면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진리에 안주하면 성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해서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영화까지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이 확장될 것이다 이게 살아서예요 지금 살아서 지상천국이 확장된다는 건 살아서예요 죽은 뒤에 가는 건 다음 얘기입니다 살아서 확장 살아서 칭의 성화 영화 다 누리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간단하게 요약해 본 겁니다 자 가볼게요 누가 보금 11장 9절에서 13절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청하라 제발 좀 구해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찾아라 반드시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겠느냐 생선 달랐는데 뱀 줄 부모 있나요 근데 우주 아버지가 그러시겠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달걀 청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독을 주겠느냐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아버지는 당연히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이 뒤에 성령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라는 말만 강조되다 끝나요 이 누가복음을 봐야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제발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영예각성의 핵심이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도 기독교의 세례도 성령 주는 거예요 물 부어주고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거죠 물 부어줄 때 성령이 강림이 안 되면 그거 엉터리죠 그러니까 물 한번 담갔다 빼가지고 정화됐다 기분은 나실지 모르지만 물 마르면서 기분도 다 말라버립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청하라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아버지가 사실 성령은 여러분 존재의 현전입니다 영예현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 받아서 천국을 확장합시다 이미 성령 받았어요 이미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미 천국이고 이미 성령입니다 모르니까 받아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받아라 모르니까 아버지가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을 모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받아라 알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모르니까 받아라 있는 줄 모르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잘 알면 남한테 왜 구해요? 성령이 이미 이미 있는 거 알 텐데 성령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 그렇죠? 그대들은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지금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도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조건 뭐부터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기도할 때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대들은 무엇보다 의식주 이 앞에 의식주 구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었죠? 의식주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대들은 의식주만큼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분의 왕국을 구해라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현존을 먼저 구해라 그분의 왕국 천국이죠 천국을 구해라 근데 천국이 갑자기 어디서 천국을 구해요?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성령이 천국이에요 본질로서의 천국이에요 천국부터 구해라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움 성령의 현존과 나아가 성령의 진리를 구해라 성령의 현존 보세요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성령의 현존을 각성한 거고 성령의 진리를 구했다는 것은 성화, 영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진리대로 살면서 혼과 육이 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영, 혼, 육 이 세 차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영에 있는 본질의 천국이 혼과 육에서도 구현되겠죠 이게 이제 현상의 천국이죠 본질의 천국이 영으로 계시는 본질의 천국이 혼과 육에 임해서 혼과 육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면 현상의 천국이 구현되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은요 천국의 구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개척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해 되세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칭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해야죠 기도할 때도 성령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진리가 사랑하라는 것인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다 하나로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안에 칭의 성과 용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면서 살아가는 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자녀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뭐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제자죠 하나님 자녀죠 예수님의 제자죠 이거 다 아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한결같이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뽑아봤어요 간절하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말부터 하시지 않겠어요? 그대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현정과 성령의 진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대들이 원하는 욕심도 안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주아버지가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도 구해줄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아 뭐 의식주를 무시하시나요? 의식주를 구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좀 구해보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도 본인이 평생 하신 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 따라 사신 거예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진리대로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런 분한테 뭘 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의식주도 해결되면서 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실래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이신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나 가는데 나 가는 대신에 너희한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성령 퍼 부어줄 거야 그대들한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을 하느님이 쏘실 거야 성부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대들한테 쏘실 거야 근데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죠 아버지가 그대들한테 임할 거야 이 소리입니다 우주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아들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쏘면 쏜다는 거냐 유산 상속 상속되는 게 뭐냐 성령을 쏴주세요 아버지의 영을 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됐거든요 성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성령만 임하면 성령의 진리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아는 거는 우리도 다 알 수 있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생전에 가르쳐준 모든 것들도 그대들 다 이해 못했다 왜 성령으로 들은 게 아니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내가 했던 말들도 다 이해될 거다 왜 한 성령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니까 한 진리니까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간다 무슨 평안을 남겨놓고 가요 성령이요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성령 쏴주고 갈 거다 이 소리입니다 성령 남겨놓고 간다 이 소리를 평안 남겨놓고 가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조건 맞을 때 잠깐 평안 왔다가 바로 다시 탐진치로 끌려가죠 이건 탐진치에 끌려가는 중에도 늘 평안한 그 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욕망에 휘둘리고 분노에 휘둘릴 때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평안도 떠나지 않겠죠 그런 세속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 평안 그 평안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한테 임할 거다 즉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되네요 두 가지가 성령의 진리 성령의 평안 진리와 평안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정의 쌍수 그러죠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보조진을 맞는 것은 있잖아요 도너 점수 정의 쌍수 잘 모르고 잘 맞추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선정과 지혜는 함께 간다 왜?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을 하면 우리 불성은 본래 지혜롭고 본래 고요하니까 선정과 지혜가 함께 옵니다 기독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성령도 똑같아요 I am 이라는 나의 영원한 현존일 뿐이거든요 그 자리를 얻으면요 본래 고요해요 평안해요 본래 진리로 충만해요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평안과 진리 정의 쌍수다 잘 아시죠? 학당 분들은 그래서 나의 평안 나의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이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지막 말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니 그대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과 진리가 항상 여러분한테 임할 겁니다 성령만 임하면 성령만 각성하면 성령 각성을 그래서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무엇보다 빨리 그분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정의로움 즉 그분의 진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정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께서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도요 성자도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시킨 대로 하지 뭘 뭘 토를 알겠어요 아버지 시키면 갑니다 예수님도 왜 이걸 노는지 아세요? 이 앞구절만 보고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대들한테 내가 말한 것도 가르쳐주고 내 평안도 줄 거야 하니까 성령이 예수님 시다발인 줄 알아요 따까리인 줄 알아요 다 말 이상하네 요즘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이 평생 따른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예수님 명령이나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로 아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 구절 그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시키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뭐라고 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평생에 나는 내 뜻대로 안 했고 아버지 뜻대로 했던 아버지 뜻이 뭐로 임했는데요 예수님한테 성령이요 평생 성령 따르다 가신 분한테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 성부 전달자 수준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된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십자가 예전에도 성령과 구원할 때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처형된 대로만 생각해요 예수님 처형당한 그게 십자가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 죽을 십자가 자기가 끌고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진리 십자가는 진리 요즘 천죽에서 이런 로고 쓰던데 아주 좋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단두대에서 돌아가셨으면 단두대 들고 다니실 거예요 단두대 교회에다가 로고로 만들어 쓰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동서남북 추나추동 사계절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네 가지 이런 덕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나추동 같은 우주적인 질서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운데가 사계절이면 가운데에 뭘까요 태양이요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자 사계절 사계절을 좀 더 세분하면 한 계절당 3개월씩 있죠 다 하면 몇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사도요 예수님은 태양을 상징하고 추나추동이 그대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우주가 굴러가는 진리예요 십자가는요 추나추동 제가 얘기하는 사랑, 정의, 겸손, 지혜의 네 가지 진리를 상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덕성을 상징하는 겨울처럼 그 겨울에는 종자만 있잖아요 지혜롭고 봄처럼 봄에는 마무리 다 잡초도 다 무성하게 자라게 해주죠 온화한 사랑 가을이 되면 심판하죠 정의와 심판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마무리 다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서로 표현해야 되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름철에 나무들 무성하게 자랐을 때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서 그럼 이렇게 가지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나무들이요 아주 오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있잖아요 서로 영역을 존중하면서 나무를요 밑에서 한번 하늘 위에 올려다봐 보세요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자기 뜻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 이게 겸성과 조화입니다 이게 춘하추동의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동양유교에서 이니에지라고 정리한 거예요 동양도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구해가지고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고요 방금 말한 사랑, 정의, 겸손, 지혜는 구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읽어내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이 얘기를 로마서 보시면 사도바울이 인간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명령은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양의 선비들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양심의 명령을 요한복음 6장 38절 그러니까 저기 방금 그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결국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는 나 존재를 부인하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 생각 있으셨어요 이 잔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자기 뜻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 뜻은 있는데 내 뜻을 항상 아버지 뜻의 조화를 이루게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진리를 지고 따른다는 거는 요한복음 보세요 6장 38절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본인 뜻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 뜻은 있는데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우선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우선이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돌아가시 전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냥 자기도 죽을 생각하니까 피 땀이 흐르는데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저 꼭 죽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뜻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뜻을 완전히 부인한 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만 그대로 읽고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려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 아니고 다른 때도 늘 솔직하게 자기 얘기 하셨을까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니 가셨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아까 거기도 대신에 성자는 다르죠 우리랑 그러니까 곧장이었겠죠 성령께서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할 때 곧장 가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 아버지 가죠 뭐 이 정도 싹 그냥 갔다 바로 와야죠 그래도 솔직하게 자기만의 뜻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접근해야 돼 이 구절들을 다 과학에석한 게 이제 사도바울인데 사도바울로 가면 이제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이런 과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칭이 성화 영화를 누가 이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의 혼과 육은요 혼은 영원하고 육은 이 육은 한정된 육은 버리더라도 또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또 여러분은 천국 가서 계속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질 겁니다 절대로 그 혼과 육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이요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에 머물면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성령 안에서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 안 해드리면 오해가 일어나요 아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남을 사랑 못했냐고 자체가 오고 계시면 답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성령 받아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지 우리 혈육의 자녀가 사랑이다라고 안 했죠 혈육의 자녀는 맛이 욕심이 마시죠 그런데 사랑도 자기 욕심으로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순수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 안에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에 머물면 나의 참된 제자다 이겁니다 그대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말한 진리 다 얘기해 줄 거라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도 성령의 진리를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성령 예수님 시킨 대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제자들한테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이 내가 한 얘기 다 너희한테 해줄 거야 이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가르친 거 다 너희들한테 전달해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도마복음 보시면 선명하죠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이 사랑이에요 성령은 나와 남이 없습니다 성령 자리엔 영원한 현전만 있어요 영원한 나의 현전 그 나는 나와 남을 가르는 나가 아니에요 영원한 우주 전체를 나로 여기는 그 나예요 그게 IM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이름이죠 그 에고에임이 그러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당연하죠 성령이 사랑이니까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몰라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아 보세요 몰라 하나님 외에는 몰라 괜찮아 하나님만으로 괜찮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떤 욕망이 충족돼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만족해 지금 딱 좋아 지금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어 몰라 지금 나는 딱 좋아 만족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괜찮아 몰라 괜찮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때보다 나는 자명해 하고 계시면 바로 접속이 되죠 성령에 이거를 아 몰라 괜찮아 자명 근데 자명하게 하려면 또 자명한 생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자명한 생각을 이용하는 게 예수님 자비를 이에요 예수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태 가장 자명한 생각 아니에요 지금 힘든 중에 가장 자명한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고 몰라 당연히 몰라 해야죠 판단하지 마시고 괜찮아 하나님의 현전만으로 만족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기도가 그대로 자명한 말입니다 가장 자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자명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 자비를 어디 돈을 끌어 가볼까 이 생각보다 예수님 자비를 외계인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보다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할 때마다 자명한 생각 할 때마다 또 진리가 드러나면서 평안이 같이 옵니다 진리와 평안을 함께 다녀요 평안을 얻으면 진리가 얻어지고 진리를 생각하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 자비를 이라는 진리에 맞는 생각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자명하다라는 진리의 생각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그대로 몰라 괜찮아 같은 각성이 일어나면서 성령 현존과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이름을 불러도 성령 접속이 되는 거죠 곧장 성령에 접속하는 영의 기도를 올려도 좋고요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도 좋고요 그냥 진짜로 몰라 괜찮아 오직 나의 현존만으로 충만해 충분해 하고 계셔도 성령 접속이 일어날 거고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접속하는 것도 방법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접속하는 것도 자명한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부르면서 접속하는 것도 자명한 생각 사랑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자명한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현존과 접속하면 여기 바로 천국이에요 왜 본질로서의 천국이 성령과 접속했습니까 지금 접속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자비를 몰라 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 자명한 생각 해볼까요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미소 지으시고 특별한 일 없으면 미소 지으세요 전제하시죠 깨어있으시죠 성령만으로 충분해 성령밖에 난 몰라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접속하시면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지금 강림하셨죠 성령은 시시각각 강림해요 오순절은 그걸 상징하는 거지 상징적인 날이지 성령은 시시각각 강림해야죠 성령은 영원한 현전인데 왜 지금은 현전 안하고 오순절 때만 현전해요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거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거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머무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오늘은 오순절 오늘은 성령 강림일 이 오늘이라는 건 늘 오늘이요 요한일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칭의 얘기 한참 나오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칭의 그냥 성령과 하나가 돼서 칭의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좀 몰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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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자비를 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자명한 진리의 생각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따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십자가 따르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십자가 어떻게 들지 이러면 누가 공부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살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제발 네 이름 좀 몰라 하고 아버지랑 접속 좀 해 그럼 아버지가 진리도 주고 평안도 줄 거야 이러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일단 대뜸 시작부터 십자가 지고 시작하자 이러면 누가 그걸 져요 솔직히 본인도 비틀버이셨을 거 아니에요 말이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빨리 파티하고 싶은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이 이미 떴어요 오늘 성령만 받으셨으면 됐죠 오순절 성령이 적절히 임하셨죠 네